안녕하세요. 해마푸드를 운영하고 있는 드리고 드리고 다 퍼드리는 드림파워우먼 퍼준다박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해마푸드는요. 창원에 저희 제조 공장이 있고요. 엄선된 재료로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춘 저희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은요. 이렇게 양념게장이 있고요. 단장게장이 있고 그리고 고동동 할미아고찜 밀키트 제품이 있고요. 그리고 해물이 듬뿍 들어간 해물 칼국수가 또 있고 또 그 이외에도 반찬 끓이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제품들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오프라인 매출이 없다 보니까 온라인상으로도 저희가 접목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소비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이런 라이브를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와중에 우연찮게 저희 회사가 그립과 인연을 맺어서 교육을 발판으로 해서 지금 라이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교육받기 전에는 SNS가 무서웠어요. 기계를 다뤄야 되는 컴퓨터를 다뤄야 되는 이런 거에 좀 문외하다 보니까 되게 많이 막연하기도 하고 가야할 길이 어딘지를 모르고 있다가 교육을 받고 하다 보니까 새로운 장이 열렸더라고요. 저희 해마푸드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드리고 드리고 막 퍼드리는 퍼준다박 드림파워우먼 퍼준다박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